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은월 에스페라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장으로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시간을 옮겨 놓지 아니요 그대로에요 바꾼거 없어요 아무 소리 안들리는군요 사운드 좀 킬게요 태초의 바다 왜 칭호가 없냐 얘 아 안보이는건가 충성 으흠 멜랑이라고 부르세요 심볼이가 오늘 사냥 자체를 안해가지고 아 시작해보도록 하죠 에스 베라 길들 아아 아직 아닌가요 음 아직 아닌 것 같군요 이거 보면 안될것 같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흔 히핍 킵 킵해 줍니다아 악 악 음, 검은 고체라면 알겠지. 배광음이 그렇게 좋다던데. 오랜만입니다. 언제 본 적이 있었나. 뭔가 통신장비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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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겨. 연결하라는 것 같네요. 신호탄을 찾아라. 말이 너무 많고. 딱 봐도 한 시간 해야 될 것 같다. 그치. 아, 포스가 낮아도 될지 모르겠다. 3킬, 4킬 날 것 같은데. 신호탄을 가져다 달라고 하네요. 혹시 마을 안 가지나? 일단 아이 에이템 있으니까 껴주고. 어, 맵이 되게 넓네. 어, 포스 마이너스 졌죠. 지금. 어, 잠깐만. 할만한데? 한방인데. 아닌가? 어, 어. 두터킬의 한방 같은데. 아, 심을 받아올까요? 흠. 흠. 얘네 잡다보면은 신호탄이 나오겠죠. 아이고야. 단돈대님. 50개씩이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맵을 좀 켜놓고 아래다가. 보일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얘 잡는거 맞죠? 잡는거겠지? E2인. E2인에게 얻을 수 있다. 아, 얘네 잡는거가 맞는거같네. 그냥 안나오는거였네. 아니, 이게. 끊긴다는 그건가? 로프커넥터가 끊긴다고 하던데. 아, 제가 하미를 지금 안가가지고. 네네. 죽음이 되게 평화롭다. 죽음이 되게 평화롭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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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나오나요? 흠. 왜 안나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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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보스 다른사람과 잘 안돌아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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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안나온다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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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환경을 얼마나 해놓은 거야? 잼슨턴보다 낮은 거 아니야? 235대 갈 수 있어. 아, 제목 좀 바꿔놓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가 제일 오래 걸렸다고. 신호탄. 그럼 나오긴 하는 거겠죠? 하다보면은. 아, 신호탄 15분 걸렸다고. 음, 여기 포스 560이요. 저 550이에요. 저기, 한 번 더 시켜주시고요. 아니, 아니, 이제는 1대에 도착합니다. 아니, 네, 그래서 케이크가 더 오면 하는 거 아니야. 알지 마십시오. 생활하게도는 좀 않습니다. 기계산 편의점을 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 индивиду하는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ON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전 microscopic 우리를 구상됩니다. 그리고, 사칭한 대책을 주는 것입니다. 음.. 나오긴 하겠죠? 어.. 한 5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쯤 됐나? 5분 정도? 하하하하하 아니 나 이거 하고.. 하.. 쉐도우도 해야되고.. 팬텀도 해야되고.. 바이퍼도 해야되는데.. 뭔가 착잡하네 갑자기.. 착잡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뭐야 레그.. 어 나왔나보다.. 어.. 굿굿.. 오른쪽으로 가는거겠죠? 딱 봐도.. 어.. 오케.. 가보겠습니다.. 어 또 가는거.. 어.. 10단계 있네.. 2선영? 아.. 딱 봐도 아닌 것 같다 그쵸? 너무 넓다.. 딱 봐도 너무 넓어.. 잡는거겠죠 뭐.. 100개 모으라네요.. 경험치요? 50만 정도 췄는데요? 드나이네요.. 되었네요.. 정도가 돼.. 복장하는 등.. 아.. 4G.. 2.. 2.. 3.. 4.. 5.. 5.. 5.. 5.. 5.. 넘어.. 5.. 안 가요 안 가 야 아니 루프 커넥터 오류 이거죠 올라가다가 마는 거 맞나요?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어 송표는 오늘 고요 스킬이에요 이벤트템 아니고 어차피 길 뚫으면서 다 맵 보니까는 보면 되죠 신호탄이 봤으면 응답할 텐데 보이십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심을 한번 받아 오겠습니다 네잉 좋습니다 좋습니다 멜랑이 퓨맨이 원래 기억에 지켜베인 정상 생명이 5으로 가라고 합니다 계속 라이트 진행인가 보네 아 킬 뜨는 거 모든 캐릭터요 원하면 모든 캐릭터 가능하죠 원하면 모든 캐릭터 가능하죠 원하면은 모든 캐릭터 올려줄 수 있죠 그 아마 잡아서 모으는 거겠죠 또 200마리 잡으랍니다 아 이제 한방이 안나기 시작하네 억지로 한방을 만들면은 만들만 하네요 레이플한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힐돌이 이거 처음이에요 보스 둘 때마다 하려고 여기 그래도 은홀은 여기 사냥 좀 비벼볼 만한 것 같다 어 비벼볼 만한 것 같네 버닝이도 없나 여기 버닝 못당겼어요 없네 없네 없네요 오늘 엉길거도 본판이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제 뭐하고서 어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냥 좋다니까 윌 곤정단 윌입니다 멀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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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든게리 말랩이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얘기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injustice 흠 흠 흠 흠 계속 한다면 가능하겠죠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가능한 일이잖아 계속 한다면 오케이 재물빈 하나 먹고 가자 아 맵이 1부터 7까지 있네요 아 여기는 버닝 넘네요 아 여기 왔던데 아니야? 아까 전에? 버닝 쪽이 높네요 좋을 것 같은데 아 재료 100마리를 뭘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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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시 tin 중시 중시 아 근데 은혈 은혈 왜이렇게 좋아보이냐 일단 저조를 좀 풀어야겠군요 병이 안나오니까 은혈이 좀 만능인거 같다 아 은혈이라 은혈 왜이렇게 좋아보이냐 와 섀도우는 이거라면 아주 죽을맛일거같은데 ㅎㅎㅎㅎ 아니 은혈 왜이렇게 좋아보이지 바이퍼도 좀 빡셀거같은데 야아 병원이 참 좋아보이네 바이퍼도 괜찮거든요 소공이 한 500만 되겠죠 음 은혈이요? 바꾸긴 바꿔야돼 얘도 ㅎㅎㅎㅎ 아 스토리 저 못읽어줍니다 유튜브로 스페이스바 눌러가면서 저처럼 멈춰가면서 보십시오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어 저는 원래 제 성격이었으면 저는 이거 안봅니다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그런 딱 보이게끔 멈춰놓는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 안봐요 어 요정도 했으면 아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스토리 생각하면서 보고있구나 요런 소리 들어야지 저는 바로 킥킥킥이죠 아 거미가 좋다는 얘기가 있죠 어디가 좋다는거야 이게 오우 은혈 원쟁컷 이야아 원쟁컷 은혈 어떻습니까 여기 여기 은혈 원쟁컷 야아 지르네 쓰읍 답은 은혈인가 아아 아아 투킬이거든요 저 지금 투킬 따위 괜찮네 53만 경험치 아 사냥이 좋은데 어 사냥이 좋은데 아 일단은 더 가봅시다 여기 괜찮네 아 은혈이라서 팬텀은 여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 전체적인 맵이 다 이런가 보네 은혈 최적화 맵이네요 다 ㅎㅎㅎㅎㅎㅎ 아니 다 은혈 최적화 맵인데 하나 둘 세 개 치고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번은 쳐야지 원쟁컷 될 것 같은데 뒤지는 거 아냐 이거? 막고 있는 것 같은데? 200마리 잡으랍니다 1.2 기준도 최적화 기준이잖아 그렇죠 아 근데 아 진짜 진작에 오늘 좋은 것 같아요 ㅎㅎㅎㅎㅎㅎ 오늘 왜 이렇게 좋은 것 같냐 야 은홀이라 은홀에 구미가 당기네 이게 투킬 사냥이거든요 은홀 당신은 대체 안좋은 맵이 어디란 말입니까 여기 원킬 난다면 훨씬 빠르다는거잖아 그쵸 아 섀도우 별로인것같아 택옥탐 아 왼쪽이 어둠이고 오른쪽이 빛인가 보거든 아오이 아이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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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보면 넓다고 하기도 그렇고 좁다고 하기도 좀 그런거 같네 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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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힘을 받는가 기대치죠? 기대치 ㅎㅎㅎㅎㅎㅎㅎㅎ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 어 근데 몹수가 되게 너무 적다 그죠? 이쪽 라인이 몹수가 좀 적네 200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몇머리야? 30 38 38에서 63이 됐다 한 25마리쯤 되나보나 0 士! 60 15 31 15 20 20 20 20 아이고 음 오른쪽으로 까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아이템 죽기가 영 엉망이네 동심으로 사려진 사라지 장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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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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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